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강주에서 온 서류분입니다. 경상도 지역에는 자주 접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서 좀 생소한데 제가 판소류를 하는데 하루도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아까 취임새를 사회자님이 가르쳐주셨는데 너무 잘 따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취임새라는 젤라트 취임새라는 맛이 있잖아요. 한마디 따라하는 시간 한번 해볼게요. 아까 하셨지만 눈이 있어요. 취임새로. 생활수 종류 하나 나눠먹게 해주세요. 얼씨구 한번 해주세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이 생활수 중에서 놀라서 하시면 아주 재밌는 취임새가 됩니다. 제가 먼저 단가, 살처라. 먼저 소리를 하기 전에 노래를 목을 푸는 단가, 살처라 한 대목 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늙어가는 모습을 봄, 여름, 가을, 겨울 표현한 아주 좋은 단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대목은 얼씨구에요. 얼씨구! 얼씨구! 좋다! 좋다! 잘한다! 잘한다! 네, 너무 잘하시니까 제가요. 소리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씨구! 봄은 장주와 끝말은 세상사 슬슬 얻으라 나도 어제 청춘이 일로니 오날 백발 한심 없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부문을 반겨 웃을 때가 있나. 엄마! 왔다 가! 갈려고는 가거라 니가 봐도 여름이 되면 무궁은 밤초 스마시라. 여름부터 일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활로상품 맘 Hello, I'mimerdy 를 여름하네 두 지저음 흑흑워 흑애을 꽃피지 않는 홍콩국 넌풍도 compt둑없던 곳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남모간 천찬바람에 백살만 펄펄 페랄리 어머니 은세가 되고보면은 을메 설레 천지배분이 모투바 백발을 벗시도구나 고장 세월아 천지배분이 모투바 백발을 벗시도구나 고장 세월아 삼촌이 흙이로우라 우리의 만만진 수려생들 인내줄맛도 못하느냐 세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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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오지 마누라 가까운 청춘들이 다 흐린다 가는 세월은 쩔거나 능어진 대수나무 깜깜터 흐린다 대략 매달아 놓고 콩콩투심 허는 놈과 부모 분류 허는 놈과 형제왕홍붙은 놈 자네로 잡고다가 세월아 세상으로 먼저 보내 버리고 사모지 어린 애들 서로 모여 앉아 앉아 보고서 덜 못게 보면서 더듬 그리고 돌아본다요 말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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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요 너무 감동했어요 제가 대구나마 차원님의 변상들 좀 보기를 많이 다녔는데요 이렇게 호흡이 좋은데는 저는 화를 수 있으면 처음 해보거든요 제가요 여러분들의 관계 수준을 널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요 여러분의 호흡끝을 날 보도 좀 세우신데 기분이 막 어필해가지고 나를 막 쓰려고 하는데 그래도 너무 잘 치면 안 되겠죠? 제가요 숫대머리 아시죠? 네 주년단 숫대머리 숫대머리 한 명 걸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필요해요 또 이렇게 슬픈 노래 할때는 그 슬픈 노래 할때 그거 하는 질세가 있어요 우지마라 헬멧디 여기 따르고 아이씨 우리 여러분 입에 남의 이렇게 안 박혀있죠? 우리 어머니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아몬 크라제 크러웠다 이 체제 조금도 있거든요 한 번만 해보실게요 아몬 시작 아몬 크라제 크러웠다 네 네 말이 슬프니까 크러웠다 이렇게 호흡을 해주는 말이에요 아셨죠? 네 네 슬픈 말 해드릴게요 숫대머리 귀신용용함 천빵오빵을 찬자리에 크라제 네 생각난 것은 네 보니라 복고 지고 복고 지고 복고 지고 환양 남군들 복고 지고 환양 남군들 복고 지고 오리자 정변어로 일장서를 내가 못 봤으니 과제 복고 봉양 그 흥이 그 흥이 권복이 겨눌이 없어서 이뤄른다 연인신홍금술로지 나를 잊고 잃는가 개구망와 추월까지 번듯이 솟쏘서 위치 이 오저 마과 암반대매 이럴 때 하실거에요 슬기 앵무사를레 가을이 몸별 전전반지 참고 이럴 때 호전북을 꿀 수 있나 내가 만들래 고연진몸 꼭꼭꼭꼭꼭 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꼭이 정부승이 될것이오 생전사후의 예완 통을 알아주리라 믿으란 말이냐 퍽퍽 흐리고 안주름을 듣다 뱀 아 아 감사합니다 저희 소리뿌면 저희 굉장히 목욕이 민감해요 그때는 목이 나올 때도 안 나올 때도 있는데 목이 안 나올 때 여러분들 이렇게 가족들 이렇게 침새를 잘 대주시면 저는 정말 도움이 돼서 더 좋은 소리만 할 수 있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진도할 때마다 한 대고 할텐데 후렴 한번 따라하고 충분히 따라하실 것 같아요 같이 한 번만 따라해 보십시오 제가 선착을 하면 따라하실 것 같아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시작 아리아리랑 서리서리 잠깐 수고 아리아리랑 서리서리 전착도 가려면 안 돼요 스리스리입니다 서리스리입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아라리가 난데 시작 아리아리랑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아리랑 공랑 아라리가 아리아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난데 청천받는 창별도 많고 열내 가슴 속에 희망도 많다 아라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라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난데 우리가 이 목연을 풀어왔다가 그냥 갈 수가 있어 노래 부르고 춤도 추며 놀아갑시다 아라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라리랑 음음음 아라리가 난데 노다 가세 노다 하나 가세 천받이 까딱이 둘러 노다 하나 가세 아라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라리랑 음음음음 아라리가 난데 아라리가 난데 아라리가 난데 아라리가 한 번 성공한 break 아라 meters 아라리가 난데 아라리가 난데